나처럼 스케줄러밖에 못하는 것보단 당신이 백배 낫지. 넌 어쩌다가 스케줄러가 된 건데? 어제 여길 왔었다고요? 언니 눈치챘나 봐. 저 여자 보면 왜 자꾸 신지연이 생각나지. 그 친구하고 친했어요? 지연아, 그때 진짜 고마웠어. 울어라. 울어. 울어. 되기 싫어요. 내가 왜 싫은데. 당신 싫다고 했잖아. 우리 이번으로 끝냅시다. 당신 해고야. 다신 여긴 나타나지 마. 다신 여긴 나타나지 마.